안녕하십니까 강릉시 가성거구 내곡 회산 구정 성산 왕산 시의원 후보 동네 청년 일꾼 김태형입니다. 저 김태형은 주민 여러분을 만났던 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.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라는 말씀들 모두 기억하며 청년층과 노년층의 중간세대 역할을 든든하게 해내겠습니다.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며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 어르신 배움센터 장애인 보행 안정권을 위한 유도블럭 설치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지치지 않는 열정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한 저의 진심 보여드리겠습니다. 주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더 좋은 내곡 회산 구정 성산 왕산 약속드립니다. 삶의 힘이 되는 여러분의 동네 청년 일꾼 김태형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